창세기 19장입니다. 천사가 18장에 아브라메에 갔는데 아브라메 천사 대접 대접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대접하는 것을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극진이 대접한 아브라메의 복된 사람, 인품, 가정 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보았죠. 19장은 정반대의 소동고모라에 가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롯도 그런데로 지휘가 있어서 성문 앞에 앉아있죠. 알아보고 영접하고 인사 잘하고 내 집에 들어서 쉬어가십시오. 3절에 강청에서 식탁을 베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왜요? 상관하리라. 이 말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소동이, 그러면 성적인 범죄, 변태, 무슨 그런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천사니까 좀 이쁘게 생기고 그랬겠지요. 잘생겨요. 그런데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이게 사람 살 동네입니까? 물론 소동고모라가 풍부해요. 물질도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래 거기를 선택하러 갔지요. 보기는 좋아하는데 인심이 안 좋아서 살기 어려워요. 경치도 좋고요. 집도 좋지만 주위 사람들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동네 이상한 이웃이 옆에 있으면 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정말 그 도시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동의 타락. 번영하는데 정욕이 많아지고 성적인 타락이 많고. 번영한다고 인간성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어려울 때는 겸손다고 엎드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해에서는 안 될 짓을 하려고 그러지. 악한 사람 만나면 큰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딸을 내주겠다고 그러죠. 그것도 좀 우리 상식은 안 맞죠.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니까 그것도 안 맞은 소리고. 나중에는 네가 법관이냐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이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떼거리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폭력입니까?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윤리와 도둑은 다 없어졌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정욕과 죄만 가득했다고.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나 무슨 일은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남모르는 사람 힘없는 낙은에 폭행하려고 그러고 성범죄하려고 그러고 힘으로 물어붙이려고.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그러죠. 그래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동대를 더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로데 선택은 물질만 보고 갔어요. 시식할 때도 돈 보고 간 사람도 있고요. 직장 들어가도 한 푼 더 준 데 보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희망을 봐야 되고요. 거기에 무슨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좀 있어야지. 다는 아니지만 잘 산 집 가서 인간 대접 못 받고 형제관들 재단 갖고 싸우고 사람 사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죠. 절대로 그 환상 버려야 돼요. 뭔가 가짐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신앙도 없어지고요. 좋은 데 쓰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 땅은 이제 심판이다. 여호와가 멸망하려고 그랬다. 너의 속한 사람 다 구원시켜라 그러죠. 언제나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관심 구원의 기에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지만 구원의 길은 열려있죠. 떠나라고 말이죠. 도망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지요. 선택해야 되고 의를 쫓아야 되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유명한 것은 그 사이들이 뭔 말합니까. 14절 뭔 소리냐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냐 심판이라니 말은 하나의 날벼락이지 농담으로 썼지요. 그래 안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제초가지요. 안하니까 손을 잡아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이 죄 중에서 함께 망할까 두렵다. 로시지치하니까 로데손과 아네오손과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죠. 강권하는 겁니다. 망하는데 끄집어내야지.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전도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다면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 데 있으면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감동해 주시고 강권할 마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이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 열 명이 없어서 희망이 안 보이죠.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애국운동입니다. 이 나라는 통일만 되면 경제만 부흥되면 발전하면 그래요. 죄가 같이 커지는데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애국운동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문제는 말씀을 의심하고 무시합니다. 잘 보지도 않고요. 건성으로 보고요. 큰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습니다. 믿음이 좋고 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착실하게 받아 먹지요. 내 안에 간직하지요. 그 말씀에 감동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안 되고 세상 말은 감동이 되니까 문제예요. 자, 말씀운동 믿음의 사람 운동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재림과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런 거 있거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말씀하시면 소중히 여기고요. 심판을 준비해서 바로 살아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해야 되고요. 영원한 천국 간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천연마냥 산 것도 아닌데 꿈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세상에 거기서 좀 정의 차려야 되지요.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심판이 눈앞에 왔다면 조심할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그렇게 부듬게 안고 거기다 마음 쓰고 그럴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건 운동 일으켜야 되죠. 이름만 크리스찬 겉모습만 크리스찬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안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처럼 애녹처럼 경건 운동이 중요하다. 인간의 인간은 부패성이 들어오고 타락성이 들어오고 죄로 빠져들게 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간 운동 필요하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도망가라 그러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살아 그런데 24절 예호와께서 불을 소동과 구몰하여 비같이 내리지요. 불이 내렸다. 불비가 내렸다. 또 하나 유황이 내렸지요. 유황은 폭발하는 거죠. 폭탄이 유황이에요. 성량꽃이 유황이 들어가야죠.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불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은 그냥 다 태우는 거죠. 얼마나 그 지역에 연기가 많았냐. 옹기 가마에 연기가 짓어졌다. 옹기 가마에는 옹기 넣어놓고 나무를 엄청 넣어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고대시대의 옹기점 그 연기가 끝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린다.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 불심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보면서도 물질 따라가고 죄 따라가고 별망 따라간다. 어리이석은 자간에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로데처 생각하라. 신약에도 로데처를 생각하라. 미련이 있어요. 미련. 물질의 미련. 살림. 돈. 끌려가면서도 뒤떨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주주받은 여자 로데처. 세상 미련 세상 욕심 좀 내려놓아야 된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고요. 의지해야 되고요. 모시고 사려야 되고요.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되죠. 왜 로데처 할까 그 여자는 그쪽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욕심만 있어요. 경건도 없어. 말씀도 없어. 재단도 없어. 딸도 엄마를 본받았어요. 성적인 개념도 없고요. 윤리도 없어요. 그럼 이게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롯이 베드로전 세범은 고통 당해요. 몸은 편한데 돈은 많은데 무겁 천지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뭐 하러 거기를 갑니까. 거기를 왜 살아야 됩니까. 떠나야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요. 그 다음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니까요. 롯이 왜 구원 받았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래도 의롭게 살려는 사람 믿음 가이서 같이 멸망 하면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 했다. 중보 기도 귀하지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새벽 성도들의 중보 기도 귀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은 귀한 자리입니다. 성령이 붙여주실 기도하고요. 더 겸손히 기도하고요. 더 호소하시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로드를 구원하셨고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사람을 구원하지요. 전도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해야 되겠죠. 형제를 구원해야 되죠. 가족 구원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사임절 이하는요. 두 딸과 옆 부인은 죽고 사이들은 거기서 망하고 죽고 딸에 왔는데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구원에 가서 거주해요. 두려움 있다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지. 자꾸 두렵다 불안하다 그럼 바꾸란 말이에요. 내 영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거기를 따라가? 두렵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이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 주겠어요. 자꾸 세상 것을 받아들인 게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도 어리석을까? 두려웠다 고려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상관하고 애기를 낳아요. 막된 집이죠. 벌써 소동 고모라는 그런 의식도 없어요. 짐승 빚으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돈 돈 하는데 윤리가 없어졌어요. 힘이면 된 줄 알아요.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너무도 살만하니까 죄가 많아죠. 특히 성적인 죄. 이게 만국적입니다. 정말 타락 만 하지. 정말 우려해야 돼요. 서양 가면 그러네요. 깨끗해요. 정말 이거 우리나라 이거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성적인 죄는 자식의 문제가 되지.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낳고 계속 고통되잖아.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로드의 말년도 좋지 않고 딸들도 문제가 있고 축복이 안되죠. 로드은 거들 보고 선택했어요. 돈 보고 선택했어요. 인물 보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암몽과 모합이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거리에요. 신앙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에 방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정 가야 된다. 믿음의 대의를 이어가야 된다. 세상은 거꾸로 살고 이 소돔 사람들의 변태와 동성애 거꾸로 가는 거죠. 순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차별금지법도 거짓거리에요. 이게 통과되면 정말 망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세상의 문화를 조심해야 된다. 아니 멸망한다. 멸망한다. 심판이다.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죠. 심판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러시 거기서 재단이 있었으면 말씀이 있었으면 기도가 있었으면 그 가지는 좀 달라졌을 거다. 전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자 소돔 사람들 아브라모가 얼마나 비교됩니다. 도와주기는 크냐 이런 막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심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중부기도를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세워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